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업종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조기 폐장이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만큼 적었고 급락폭이 더 크게 나왔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다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업별로 나온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오늘 변경 재상장됩니다. 평균적으로 30만 원대에서 머물렀던 주가는요. 액면 분할로 인해서 평균가가 6만 1,900원대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25%의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고배당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주가 결정 요소는 결국에는 총 배당금과 배당금 흐름이 될 것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분기 배당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SK텔레콤의 기업 가치를 16조 9천억 원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SK우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대로 예상이 된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SK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긍정적인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령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 수소 플랜트가 들어선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SKENS였습니다. SKENS 같은 경우에는 보령 씨와 수소생산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적용이 되고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일단 2025년까지 청정수소를 연간 25만 톤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2050년까지 최대 에너지원을 석유에서 청정수소로 바꾸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승주 차장님께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반도체주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이 전반적으로 빠지겠지만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왔던 리포트가 바로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다른 업종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주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업황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완전한 호재다라는 코멘트 남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쪽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 또 관련해서 수급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지난 주말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백신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글로벌 백신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요. 증권업계에서는 과점 형태의 백신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면서 포트폴리오의 20%를 백신주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전반적으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 대표적인 백신주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2상 그리고 3상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